초년 시절 저의 꿈은 정치가가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 꿈이 잘 이루어졌다면 우리 윤호덕 집사님하고 국회에서 같이 제가 일하고 있을 겁니다 아니면 구체적으로 제가 세웠던 그 꿈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면 아마 문 대통령 자리에 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그 전에 제가 청와대에서 내려왔다면 감옥에 들락날락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대학을 선택할 무렵에 하나님께서 저를 치셨어요 그래서 꼼짝없이 대학교 입시 원산장을 사지 못하고 저는 신학교 입학하여 목사가 되었습니다 아주 어린 시절 목사가 되기로 서운했던 약속했던 그것이 오늘 나를 이렇게 만들었고 나를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언약 약속이라는 것은 이런 큰 힘이 있는 거죠 오늘 설교 제목이 거룩한 약속에 싸인하라 입니다 지난주에 뇌메 9장을 본문으로 한 말씀의 제목 기억나십니까? 다시는 무너지지 말자였습니다 9장 마지막 절은 38절인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웁니다 하고 백성의 대표자들이 임봉, 즉 도장을 찍습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싸인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10장의 문이 열려지면 그 임봉한 자들, 싸인한 사람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용사들이지요 이 사람들은 임봉하면서, 싸인하면서 자신의 이름이 오고 오는 세대에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 위에 이름이 새겨지리라고 추호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거룩한 결단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졌고 하나님께서 영원히 기억하는 이름들이 된 것입니다 10장 1절로 27절에 84명의 이름이 나옵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이름은 총독 노헤미아입니다 언제나 지도자들이 앞장서 싸인을 하는 거죠 1절로 8절에는 제사장들의 이름이 그리고 9절로 13절에는 래위지파 사람들의 이름이 14절로 27절에는 백성 두령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회개하고 서명한 사람들의 이름입니다 회개란 단순히 감정만은 아닙니다 과거로부터 돌아서는 것입니다 회개는 구체적인 결단이요 행동이요 실천입니다 그래서 10장 본문은 바로 그 결단에 온 백성이 임봉하는 사건입니다 여기 임봉이란 도장을 찍어서 보관한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네 사람들은 도장을 찍지요 서양 사람들은 싸인을 합니다 노헤미아 시대에 이 사람들은 진흙으로 도장을 만들어서 거기에 자기 이름을 새겨요 그리고 구워요 그리고 도장을 찍습니다 두 사람 세 사람이 함께 도장을 찍은 다음에는 진흙으로 다시 그 도장들을 묶어요 도장 하나를 빼면 진흙이 깨지겠죠 그처럼 이 약속을 어기면 우리는 깨져도 좋다 우리는 죽어도 좋다 그 얘기입니다 그게 본문 29절의 저지로 맹세하기입니다 구약에 성민들은 하나님하고 은약을 할 때의 양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각을 뜨고 두 조각을 해서 길을 만들어요 그 사이로 지나갑니다 제가 이 약속을 어기면 은약을 어기면 이 한 마리 짐승처럼 내가 쪼개져도 좋습니다 하는 뜻이죠 그게 바로 저지로 약속하기입니다 도장을 찍는다 인치심이라고 하는 데 신학에서 구원론에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죠 성령님은 내게 인을 쳐셔서 너는 내 자녀다 너는 구원받은 내 백성이다 확정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을 치셔서 악한 마귀가 세상에 악령들이 나를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인을 치셔서 내가 오늘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천국문에 들어섰을 때 천국문이 저절로 착착착착 열려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인치심이라고 하는 거죠 성령의 인치심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여 하나님의 소유임을 보정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에 인을 치셨다 이 용모는 내 것이다 내 자녀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 인을 치시면 이 보정을 깨뜨릴 자는 없습니다 하늘의 천사도 깨뜨리지 못합니다 악한 마귀도 이 보정을 깨뜨리지 못합니다 이 세상에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이걸 깨뜨릴 수 없는 것 이게 인치심이라고 하는 것이요 구원의 안전보장입니다 그럼 내가 인치심 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성령이 인을 치시면 예수님이 저절로 믿어져요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이 믿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임을 알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하여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하는데 조금 더 어색하지 않아요 진짜 우리 아버지가 되었으니까 교회가 주님의 몸입니다 나는 그 교회의 한 지체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살아갈 때 교회가 소중해지는 겁니다 세상의 어떤 공동체보다도 교회가 존귀하게 여기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믿어진다면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믿어진다면 이 교회가 주님의 몸이요 내가 그 몸에 지체된 것이 믿어지면 여러분은 인치심을 받은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견고한 은약을 세워 기록하고 내 편에서 사람 편에서 하나님에게 약속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10장의 문이 열려지면 앞부분에는 그 임봉한 자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뒷부분에는 무엇을 기록하고 도장을 찍었는가 그 내용들이 나옵니다 지금부터 100년 전 1919년 3월 1일 33인 민족의 대표들이 태화관에 모였습니다 이제 사인을 해야 됩니다 누가 먼저 사인할 것인가 묘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사인하지 않기 위해서가 아니라 누가 먼저 사인할 것인가를 두고 서로 눈치를 보고 있었죠 한 분이 말씀하십니다 여기 사인하는 순서는 죽는 순서요 그때 너도 나도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난강 이성훈 선생이 우리의 맏형되는 제일 큰 형님 손병희 선생이 먼저 사인하시죠 그리고 돌아가면서 사인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사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노헤미아가 먼저 사인합니다 제사장들이, 래비지파 사람들이, 백성의 두령들이 사인을 합니다 이게 바로 순서라고 하는 겁니다 한국 초대교회 승교사님들은 한국인들이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될 때에 반드시 결단하고 들어와야 될 강령들을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성수주일 신앙입니다 두 번째는 중독이 되어버린 구습을 끊고 사는 경건입니다 조상 제사 끊어라 임박인 음주, 흡연, 금하라 아내를 둘, 셋 두는 축첩을 끊어라 만약에 경건에 결단이 없다면 성수주일의 결단이 없다면 세례를 주지 않았어요 집사로 임명된 다음에도 성수주일의 흠이 생겼다 경건세약의 흠이 생겼다 집사직을 거두었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확인한 다음에 재임명을 했던 것이요 세 번째는 불신자에게 특별히 자기 가족에게 보금을 전하는 강령입니다 네 번째는 그가 장사를 하든지 농사를 짓든지 남의 집 머슴사를 하든지 반드시 11조를 봉헌하도록 요청을 했습니다 이 너희의 본문과 얼마나 이렇게 정확하게 일치를 하고 있습니까? 제가 신학교에 다니던 1970년대만 하더라도 우리 교단 모든 성도님들은 이걸 지켜야 됩니다 하는 생활 강령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보금적인 신앙입니다 반드시 보금을 받아들이고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보금을 전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경건의 삶입니다 제가 다니던 신학계의 모토가 학문과 경건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에큐메니칼 세상의 모든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로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를 사랑하고 다른 교회도 하나님의 교회를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죠 세상의 그 어떤 교회도 우리 교회만 잘났다 그리고 자랑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존중이 여기어야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섬김의 삶이었습니다 가정 안에서도 교회 와서도 섬김의 자리가 있어야 된다 세상 어디에 살든지 간에 우리 교회도님들은 세상을 섬기면서 살아야 한다 하는 생활 지침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십시다 노헤미아와 백성들이 쌓인한 첫 번째 거룩한 은약이 10장 28절로 30절에 나옵니다 이방인들과 혼인하지 않겠습니다 가정의 전통을 거룩하게 하겠습니다 믿음을 계대하며 살겠습니다 하는 서약을 했던 거죠 국제결혼하지 말라는 뜻일까요? 그 얘기가 아닙니다 말라기 2장 11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이방인과 결혼하는 것은 이방신을 믿는 자녀들과 결혼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만다고 얘기합니다 국제결혼의 문제가 아니고 신앙의 문제라고 하는 거죠 삼손이, 설로몬이, 아하부왕이 이방신을 믿는 여자와 결혼함으로 망했습니다 노헤미아 시대에 포로로 끌려가서 이방 여인들, 이방인들과 결혼함으로 말미암아 음란한 문화가 유대인들에게 들어오게 된 겁니다 물질중심 문화, 우상승배가 이방인들이 생각하는 가정과 이방인들이 생각하는 가정은 다릅니다 이방인들은 출세하는 자리, 먹고 사는 자리가 가정이었습니다 그러나 히버린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선민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선택하신 이 믿음, 복의 권은 이걸 피를 타고 내 자손들에게 흘러가는 것이 가정이다 그 얘기입니다 교육 방법이 달랐습니다 히버린들에게 있어서 교육은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가르치는 것이 교육의 전부였던 것이요 오늘 우리 교인들 가운데도 꽤나 신앙 좋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다른 건 다 순종을 잘 하는데 자녀들의 결혼 문제만큼은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생각할 때가 흔히 있습니다 목사님, 우리 아이들이 나이가 들어서 기도해 주세요 어떤 배우자를 원합니까? 그러면 똑같은 얘기를 해요 믿음 좋으면 되지요 뭐 품성 좋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그 말을 진짜로 믿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과로 안에 생략된 말이 있더라고요 학벌은 기본이고요 돈 좀 있어야 되고요 잘 생겨야 돼요 그거는 가로 안에 넣어놓고 기본이고 그 다음에 신앙 좋고 그 다음에 품성 좋은 사람을 찾더라고요 문제는 학벌 괜찮아 돈 잘 벌어 멀쩡하게 잘 생겼어 그런데 믿음이 없다 이때에 이제 고민입니다 아니 고민도 하지 않아요 뭐라고 그러는 거 하니 아이고 목사님 제가 전도 못하는 줄 알고 VIP 하나 들어오게 생겼어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결혼 후에 전도하면 되지 싶습니다 결혼 후에 전도하는 노력과 열정 절반이면 결혼 전에 전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도해서 세례받고 기다렸다가 결혼해도 늦지 않아요 결혼한 다음에 내 자식 내 며느리 내 사위 어떻게 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면 그게 치매 촉이래요 여러분 결혼한 자식 내 자식이라고 생각하면 그게 치매라니까 그게 여러분 사위 며느리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없더라 그런 얘기죠 이 세상 살면서 결혼보다 중요한 건 없어요 그러나 결혼보다 훨씬 중요한 게 있습니다 구원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거듭나고 천국의 자녀가 돼서 살아가는 것은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총기한 가치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고 거기 사인하고 살아야 된다 그 얘기지요 가정을 가졌으면 반드시 경근한 가정으로 복에 그는 가정으로 어떤 어려움 있어도 그 가정 잘 지켜내야 합니다 어떤 집사님 한 분이 학교 동창생하고 동업을 하게 되었더래요 처음에는 멀쩡했는데 잘 나가다가 사기를 당했대요 그걸 아는 순간 두 다리 힘이 쭉 빠지더랍니다 펄쩍 주시 앉았어요 그리고 눈물이 줄줄 흐릅니다 그래서 가방에서 손수건 찾으려고 손수건 찾다 보니까 젊은 시절에 남피들에 지금 사진 한 장이 나오더래요 그러니까 눈물이 더 쭉 쏟아지더래요 그러면서 힘이 생기더랍니다 그래 내가 평생 이 남자하고도 살았는데 어떤 어려움을 못 견뎌 그래서 용기를 내고 벌떡이라서 다시 살았대요 안 죽고 노헤미아와 백성들이 두 번째로 사인한 약속의 내용이 10장 31절에 나옵니다 안식일 신앙입니다 주일 성수 신앙이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온 우주의 주인이시다 그분이 우리를 선택했다 그분이 우리 아버지다 이걸 확인하는 신앙이 안식일 신앙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들은 안식일을 지키는데 생명을 걸었어요 목숨 걸고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160여 년 전 수리아의 안티오커스 에피파네사라는 왕이 예루살렘을 쳐들어갑니다 이 사람들은 안식일에는 전쟁을 하지 않는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안식일 날 쳐들어갑니다 그 성을 지키던 사람들이 천명이 깨끗하게 초계와 같이 목숨을 내어놓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이들과 맞서 싸우는 이야기가 마카비서라고 하는 외경이에요 마카비 상하서입니다 안식일 날 싸움을 하지 않으면서도 이 수리아를 이겨냅니다 이걸 기념하는 절기가 막 한우카라는 절기예요 수전절이라고 하는 거죠 수전절에 그들을 외칩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지켰더니 하나님이 우리를 지켰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킨다 이게 수전절의 고백입니다 여기 싸인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내가 주일을 예배 지킨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가정 지킨다 믿고 싸인하라고 하는 거죠 현대의 마카비 상하서가 바로 6.1 전쟁 아닙니까? 여러분 이 아랍 전 지역과 이 300만 이스라엘이 맞장을 떠서 싸우지 않습니까? 안식일 날 가면 우리가 진다 안식일 전에 월요일부터 금요일 사이 끝내자 그래서 6일 만에 이 아랍을 무찌른 이야기입니다 이집트, 요로단, 시리아, 이라클, 레바눈, 중동 전 지역과 맞서 싸워서 이기는 겁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지킨다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킨다 이게 그들의 믿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는 이 신앙 하나님이 우주의 주인이시다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다 그래서 주일은 언제나 작은 부활절입니다 주일은 사바트라고 하는데 이 말은 중지한다 멈춘다, 그친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6일 동안 세상 살아갈 때에 때로는 처절한 영적인 전쟁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 전쟁을 그치는 겁니다 멈추는 겁니다 그리고 와서 내가 제대로 하나님 싸우고 있습니까? 어떻게 세상과 우리가 맞서서 이겨내야 됩니까? 세상 살아가다가 상처를 받습니다 갈등을 느낍니다 그걸 멈추는 겁니다 하나님 힘들어요 그래도 네가 견뎌내야지 주의 보일의 피로 말씀으로 치료받는 것입니다 모든 일이 꼬였습니다 얽히고 살게 풀어지는 게 없습니다 그걸 멈추는 겁니다 풀려가는 노력을 멈추는 겁니다 교회 오는 거예요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이거 어떡해요? 하나님께서 그걸 풀어주시는 겁니다 내 노력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자리 그게 바로 주의를 예배라고 하는 겁니다 쉰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먹고 잠자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힘이 오고 힘이 오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성령 받아야 됩니다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힘이라고 하는 걸 믿는 거죠 그게 바로 성수주의를 실합니다 예배, worship, worth, 가치입니다 내게 가치 있는 게 뭐냐? 하나님 이 세상에 소중한 것이 많지만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지침이에요 이 교회가 가장 소중한 공동체예요 하나님 나라 가치 이게 바로 내 가치입니다 하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주의를 예배입니다 여러분 적자 생전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원래는 환경에 가장 잘 적응하는 생물만 살아남는다 그런 뜻입니다 어떤 분이 재미있게 해석을 했어요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물 위에 식물을 던지는 것이다 손해보는 것이다 시간을 잘라서 바치는 거다 물질을 잘라서 바치는 거다 내 은사를 잘라서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다 손해볼 줄 아는 사람 적자를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승리자다 적자 생전으로 해석을 하는 분이 계십니다 42년 전쯤 되나요? 미국의 지미 카트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방문했습니다 예를 들어 스케줄을 잡는데 주일, 일요일 날 스케줄을 안 잡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님 이 주일 날 스케줄을 어떻게 할까요? 나는 주일에 스케줄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예배하는 것이 내 스케줄입니다 한국에 가서도 예배해야지요 내가 침내 교인이니 침내 교회를 찾아보세요 그래서 여의도 침내 교회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가서 예배 드리고 이랬기 유명한 교회가 되지 않았습니까? 미국이라는 나라를 제가 불허하는 이유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 혁명 전쟁 중에서도 주일 예배를 못 드린 적이 없답니다 아브라함 링컨 남북 전쟁 중에도 반드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흑인 노예 해방 전쟁을 치루었다지요 윌슨 대통령 세계 제1차 대전을 치르면서 구린돌로 하여금 주일에는 반드시 예배당에 나가서 예배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고민했습니다 가필드 대통령 자기 운전자에게 주일은 가서 당신의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시오 대통령이 직접 운전하고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렸답니다 루즈벨트 대통령 내게 가장 중요한 날은 주일이다 내게 가장 중요한 일정은 주일 예배다 지금도 믿음 있는 사람들은 주일날 취미생활을 하지 않고 성수주의를 하는 대통령을 많이 낳았습니다 이게 그 나라의 뿌리 때로는 얄밉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이유가 여기 있지 않나 싶습니다 노헤미아와 백성들이 마지막 세 번째로 사인하고 세운 견고한 은약의 내용이 10장 32절로 39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소홀히 여기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전을 우리가 잘 지키겠습니다 항상 생동감이 넘치도록 지키겠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이 봉운에 인색하지 않겠습니다 그 얘기죠 32절에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33절에 하나님의 전의 모든 일을 위하여 35절 예호와의 전의 드리기로 35절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몸된 교회를 유약하게 만들지 않겠습니다 소홀하게 숨기지 않겠습니다 이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도록 버려두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몸과 마음과 물질과 은사를 드려서 항상 교회가 부엉해 불꽃이 타오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결단인 것이요 35절 첫 열매를 36절 처음 난 것을 37절 처음 익은 11조를 산물의 11조를 38절 11조를 주의 몸된 교회의 부엉을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 결단입니다 그게 사인하라고 얘기해 주시오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생길 수 없는 이라 물질은 우리 삶의 주인자를 놓고 하나님과 경쟁할 만큼 꽤나 힘이 있는 놈입니다 모든 죄악의 배후에 물질이 있습니다 성경의 기도의 교훈이 한 500절 나옵니다 사랑이라는 귀절이 570절 나옵니다 믿음이라는 귀절이 272절 나옵니다 물질에 관한 겨울의 귀절이 2350절 나옵니다 왜요? 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내 인생을 주관한 주인이 누구냐고 얘기합니다 이 세상이 아니고 물질이 아니고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이걸 고백하는 바로메타가 리트머스 시험지가 바로 이 물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질은 선화과입니다 잘 지키면 축복이 되고 따먹으면 저주가 되는 겁니다 마중물입니다 사막을 여행하는 사람이 펌퍼 밑에 마중물을 발견하게 됩니다 홀짝거리고 마시면 그 다음부터 물은 없습니다 그건 먹는 게 아니에요 펌퍼에 부어서 펌퍼질을 하는 겁니다 그럼 생수가 올라와요 그러고 난 다음에 반드시 마중물을 준비하고 그 자리를 떠나는 게 이게 인생이죠 당연한 일이죠 씨앗입니다 아무리 배가 고파도 농부는 씨앗을 삶아 먹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봉은이 바로 이런 거라고 하는 거지 오늘 본문에서 노에미아와 백성들이 회귀하다가 하나님의 음성 듣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기록하고 사인한 내용 참 단순해요 당연한 내용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에 그는 가문으로 믿음을 받았으면 내 대의에서 믿음 끊어지게 하지 않겠습니다 반드시 내 자녀들에게 믿음을 지키내겠습니다 당연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지키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킬 수 있을 줄은 믿어요 하나님 만나는 것 예배하는 것 말씀 듣는 것 이거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이거 타협하고 어떻게 신앙자원합니까 하나님 앞에 봉은의 헌신을 내가 게을리지 않겠습니다 신앙의 기본 아닙니까 근데 이게 간단한데 이게 바로 메타라는 거야 내 신앙 우리 가정의 신앙 우리 가문의 뼈대가 지금 지켜지고 있는가 이게 바로 메타예요 이게 흔들거리면 우리 집안의 신앙이 지금 흔들거리고 있는 거야 이게 무너지면 우리 가문의 신앙이 무너진 거야 나는 교회 중진인데 내 자식들이 주일 예배도 신통치 않다 무너진 거예요 결단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게 있습니다 결단하고 그게 도장 찍고 살자 이거 지키겠다고 오늘 결단해라 네가 결단하면 내가 도와주리라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며칠 전에 지방에서 설교를 하는 자리가 있었어요 식사 자리에 오랫동안 교제였던 선배 목사님이 자리를 같이 했습니다 은퇴를 하셨는데 건강해 봬요 은퇴를 하셨는데 건강하게 이렇게 활동을 하시게 돼서 참 좋아 보입니다 그랬더니 나 망했어 그러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랬더니 한 세대가 지나지 않았는데 사찰 집사 가정하고 우리 가정하고 역전당해서 그러더라고요 목사의 자리가 사찰 집사보다도 높다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교회에서 하는 활동의 역량력은 분명히 역할은 달랐다는 거죠 그게 뒤집어졌다는 거예요 사찰이라고 하는 우리 교회는 없는데 시골에 가면 지방에 가면 예배당 옆에 조그만한 사택이 있어서 거기 사찰 집사님이 살아요 교회에 청소를 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지켜야죠 그리고 방송 주일날에 운전 다 거분이 합니다 그런데 단칸방 하나에 사찰이 살았어요 교회를 떠나지 않으니까 아이들이 학교 갔다 오면 딱 잡고 교회 들어가서 기도하고 손 씻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방이 한 칸밖에 없으니까 어머니가 주무시기 전에 잠자기 전에 기도를 합니다 생각 펼쳐놓고 와글와글 기도해요 방언으로 기도를 한대요 그럼 아이들이 빨리 엄마 아빠가 주무셔야 공부가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엄마 아빠 주무시기 하기 위해서 옆에 앉아 같이 기도해요 와글와글 기도합니다 그리고 주무시고 난 다음에 자기 책상에 불 켜고 공부했대요 이 아이들이 꽤나 잘 됐대요 그리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상당히 뜬 뜬 그리고 산답니다 한 놈은 교회학교 부장이 되었고 한 놈은 찬양대의 청무로서 교회에서 벌써 한 40대 중반이나 되었을 때인데 이게 교회 중진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의 아들들은 목사님의 자녀들은 당연히 신앙생활 잘하겠지 내가 바쁘게 살면 하나님 이 아들 지키겠지 말씀 가르치는 것 기도 가르치는 것 가치관 가르치는 것 성수주의를 가르치는 것 11조 가르치는 것 실패했다는 거예요 결혼 적당히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날 교회 가는 것 같지도 않대요 봉사하는 것 같지도 않대요 나 망했어요 한 세대가 지나기 전에 믿음 가르친 사찰 집사하고 목사 집안하고 한 세대가 지나기 전에 역전됐어 나 망했어 목사님의 그 말씀이 뼈주르기 가슴 속에 닿았습니다 오늘 우리 노에미에서 우리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오늘 10장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임봉한 자들의 이름이 쫙 나오며 도전합니다 여기 내 이름 있냐 그 임봉한 내용의 네 심장 속에 신비 속에 네 은약 있냐 도장 찍었냐 결단했냐 사인했느냐 나랑 오늘 결단하고 오늘 예배 마치자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소중한 교우들과 노에미아와 제사장 레위지파 사람들 백성의 족장들이 사인했던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신비에 새겨지고 기록되어지고 그게 오늘 결단하고 사인하고 오늘 이 예배에 이많은 성령의 임제를 경험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